1. 아버님! 어? 저희 이거 트럭 좀 잠깐 써도 돼요? 어 그럼 써도 되지. 잠깐만 쓰고 갖다 드릴게. 됐다 가자. 더울수록 좋아 더울수록 좋아 더 더워도 돼. 더울수록 곧 시원해질 거야. 가자. 아 진짜? 아 근데 어디 가는 거야? 형님 아까 물 찾았잖아 계속 계곡 찾았잖아 물놀이. 워터파크! 여기 우리 아버님 밭에 워터파크가 있어요. 어? 진짜? 아니 물이 있는 데 간다면 왜 소 있는 데로 오냐고. 소가 있는데 물이 있는 거야. 이거 펴봐요 저쪽에서 한 명씩. 이거 해가지고 진짜 시원하다니까 요즘 인싸들이 다 해. 왜? 하나 둘 셋!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맞구만. 아 진짜 안 되는 게 없다 셋이 하니까. 이게 풀파티지. 완전히 많이 들어갑시다. 이게 들어가는 맛이 있어요. 수영장처럼 들어가야지. 우와. 해시헥 신어도 진짜 엄청 시원하다, 그게 뭐야. 와 이게 뭐야? 뭐 하는 거야. 그래 수영장 들어가야 돼, 심장에 물 적셔야지. 이거 Harmonia을 준비한 운동을 해야 돼. 아 또 희극인들 또 웃기려고 또 아 진짜 웃기잖아 이거 부어 야 아 희극인들 진짜 심장 흘러서 나 이제 머리부터 들어가도 된다 그래요 파 좀 닦아내 엄청 시원하다 이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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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다 여러분 SNS에 올리게 SNS에 또 하나 선배님은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핫도 한 다음에 옆으로 잠수해서 양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그러다 동시에 이렇게 온 다음에 1분 안에 끊어야 돼 네 1분 퍼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절도 있게 빡 올려야 돼요 자 3 2 1 알맥인거 봐 알맥인거 봐 맞춰서 해야지 이야 오 오우 길긴데요? 저기는 된다 너무 잘맞는데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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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고프다 물놀이는 확실히 이게 아니 진짜 시원하다 싱크로바이예지 우리 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쇼언드 할 거 그래서 배고픈데 뭐 먹을 거예요 일단 뭐 좀 뭐 어떻게 좀 하고 너무 우리 지금 나트륨이랑 연분 부족하니까 짜장면 어때 오우 짜장면 어때 오케이 그럼 탕수육 시켜줄 거야? 어 탕수육 대짜 시켜드릴게요 시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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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 연습 달걀 연습 달걀 연습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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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 오는 거 같은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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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물놀이 하니까 이제 출출하고만 물놀이 하면은 라면 아니면 짜장면 맞아요 왔다 와우 아 아 따로 이게 떠 떠 뜬다 와우 호텔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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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인생에서 짜장면을 와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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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겠다 뭐야 시동 왜 걸어? 시동 왜 걸어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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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 왜 거는 거야 시동 왜 걸어 시동 왜 걸어 그게 아니라 앞에 비닐 너무 짱짱해가지고 잠깐만 아 시동 왜 거는 거야 먹어 빨리 먹어 네가 부어놀이 해서 부어놨으니까 왜 이래 뭐야 뭐야 됐다 됐다 왜 안 나가 이게 야 이거 어떡하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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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먹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닐이 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장수님 어딨어요? 아 아 장수님 장수님 잠깐만 나는 아 저 따다 울리거든 어떻게 해 아 너 말을 하고 우레이커 말 봐야지 야 나 하루종일 하나 더 먹었다 야 야 너 그래도 날 계속 잡고 있는 거 보여? 이거 이거 하나 나 먹어봐 아 여보야 뭐 하나 아 이거 살았다 아 이거 살았다 아 뭐야 아 아 어떡해 겨울한 것 같다 정말로 저 뭐야 갑자기 뭐야 어디 가 이 추운데 추운데 저렇게 수건만 왜 이래 아 놓쳐 아 저거는 진짜 아무도 못하는 스파다 어우 추워 빨리 들어봐요 목소리가 절로 나네 오줌질이 너무 황당했다 와 와 택다 하트하지 와 택다 하트 와 와 와 와 근데 진짜 아니 와 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온천이 어딨어 와 너무 좋다 근데 기기 좋다 진짜 남머리 어때 와 여기 머리 뚫어진 거 아니지 봐봐 여기 고드름에 쳤어 아 여기 고드름에 쳤어 와 모드름 보여? 고드름에 쳤어 여기 아니 오늘은 좀 따뜻하다 그랬어 영하 28도 와 와 머리가 왜 이렇게 너무 신기해 여기 저 나무랑 여기랑 똑같아 우와 진짜 차가워 진짜 어머 야 얼마나 치운지 상상이 안 가지다 정말 와 지금 이 머리가 되고 있어 아 진짜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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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아 아 죽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니? 아니 진짜 얼음 가자라니까 야 진짜 대박이잖아 아니 너무 웃겨 으아 맛있어 아 엽기다 엽기 아 너무 좋다 길이 좋다 이야 진짜 그림 같다 나 지금 가울를 안 갖고 왔으니까 눈 가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우와 우와 와 해병대 으아 어떻게 해 여지 씨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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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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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우리 현희 씨 너무 장하다 이야 어떻게 해 으아 너무 안 추워 지금 아 근데 안 추워 왜 어땠어 진짜 후면이 와 근데 안 추워 어떡해 에이 이게 훈련이 아니라 허니문이라고 근데 막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 이런 데서 근데 이런 걸 누가 해보겠어 평소에 지금 점점 노화되고 있는 느낌이야 뭔지 알아? 아 진짜로? 할머니 됐을 때 모습 딱 될 것 같아 어우 기분이 이상하다 진짜